정동원, MBC 가요대제전에 빛나는 별로 거듭나다. 2023년의 화려한 마무리 연말의 화려한 축제. MBC 가요대제전에 정동원 군이 참여를 확정짓고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. 12월 31일, 2023년 마지막 날에 열리는 이 특별한 무대에서 정동원은 미니앨범 발매 이후 음악방송을 통해 쌓아온 무대 경험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예정입니다. 러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가요대제전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모여 음악으로 화합하고 사랑을 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. 정동원 군은 중학교 선배이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, 미스터트롯 티오피용 멤버 영탁 씨, 그리고 송가인, 윤종신, 자우림, 코요테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어우러져 무대 위에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정동원 군의 이번 가요대제전 출연은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배놀이와 같은 히트곡을 포함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팬들을 매료시킬 것이며, 이는 그의 미니앨범 활동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. MBC 가요대제전 무대에서 정동원 군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하며, 이번 가요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데에 완벽한 엔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12월 31일, 토요일 오후 8시 40분에 시작되는 이번 콘서트를 놓치지 마시고, 정동원 군의 무대를 통해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.